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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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아, 잠깐. 근데 저 레벨칸지 뭔지 타고 가려고? 어. 아, 나 저거 타기 싫은데. 안에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난단 말이야. 야, 우리 백화 드러면 삐져. 아, 시끄러워. 냄새라고 냄새. 니가 무슨 냄새 나. 빨리 가. 아, 진짜 이상한 냄새 나. 아, 빨리 가, 빨리. 이 냄새가 더 나는데, 냄새가. 자. 어! 뭐야, 이거 왜 이래. 괜찮아, 괜찮아. 니가 아까 냄새 한다고 그래갖고 삐진 거 아니야, 백화. 닫아, 빨리 가게 해. 미안해. 어! 괜찮아, 괜찮아. 살살 다듬는데 살살. 애기 다루듯이. 미안해요, 백화. 살살. 우와! 이거 인공지능이야, 뭐야, 이거. 괜찮아, 괜찮아. 자, 같이 다듬는데 같이. 탁, 불고 탁. 자, 하나, 둘, 셋. 어! 허.